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3분 메시지 십자가와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출애국기 20장 2절로 3절 나는 너를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.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. 루터의 말입니다. 돈과 자식과 권력과 명예 등 땅에 있는 것들이 현실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오늘 본문은 이러한 다른 신들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.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 등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의존하고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신들에 대하여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십자가는 땅에 있는 작은 신들에 대하여 죽는 자리입니다. 오직 유일한 하늘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리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온정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마음의 안식을 누르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신들에 대하여 겨듬다 휴근 오직 유일한 하늘 오직 유일한 하늘 오직 유일한 하늘 모두 유일한 하늘